오랫만의 맵 이름 보기전 버전 맞추는 미션입니다 뉴숍 갑니다 미션은 양석님께서 주셨구요 뉴숍 갑니다 네 쓰리가 나왔네요 보통 쓰리 잘 안나오는데 말이죠 이야아 왜이렇게 멀어 이거 쭉쭉 가야되는데 튀어나와 튀어나와 끝났어 오케이 일단은 첫번째는 쓰리가 나와서 틀렸구요 오호 보통 1하고 쓰리는 잘 안나오는데 오케이 그 다음 뉴숍 갑니다 웬만하면 뉴숍이란 말입니다 뉴숍이 나올거에요 어라지 거의 뉴숍이라서 사실 아 왜 그게 같이 쳐져가지고 가지고 가야되 이거 가지고 가기게 매우 귀찮으니까 일단 그냥 가 문을 선택해야된다고요 문을 선택해야된다고요 아 아우 피스위치를 가지고 왔다면 살악겠네 아아 높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떤 문을 들어갈까요 와 피스위치가 딱 껴가지고 저기서부터 숙여서 갈 수가 있었네 오예 정답 뉴우시까지 야 오늘 뉴우시 처음 타는거 같다 야 잠깐만요 이거 맨 위에 까시 아니었나? 이거 버섯 살리고 왔으면 바로 게임 끝했던거 아닌가? 뉴우시 빠이빠이각 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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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은주님 안녕하세요 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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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콩나무가 있나보네 아아 흐우 오케이 멀리서 아 못됐는데도 꼴이 되지 않나 아아 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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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막 떨어지기 직전에 뛰어야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정도 아니었는데도 되네요 아 근데 이거 벗어 상태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늦었어 벗어놓고 오른쪽으로 간게 처음보다 좀 느려가지고 기록은 나왔지만 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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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미션 얘기를 안했어 진심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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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심 왜이래? 버전 마시는구요? 아니 예전에 좀 종종 해주셨는데 못보셨나보다 오랜만에 해주신거긴 한데 아 제가 이거 버전 렉 안해가지고 하나 날렸네요 다음 맵은 뉴습 나 원래 뉴습 월드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월드인가? 아 젠장 뉴습이 왜이렇게 안나오는거야? 아이고 원래 이렇게 잘 안나오지 않잖아 어 뭐야 왜이리로 나오와 위에서 뭐 떨어지는거 아니냐? 동작 조정 렉 글랭uka? odd 뭐죠.. 어 pregnan 들어갈래 인가 아아 아프다 뭔데 이거 대폭? 아 너무 높은데 잠깐만 진심인가 이거? 제가 이거 지금 뭔가 스프링같은걸 챙겨왔어야 했다라는 건가요? 아 뼈나기 그만 날려봐 아 진짜 최대 도피 너 올라가게 해줬 고맙다 꼼수인가요? 키문이 없네 지금 뭐하자는건가 하아 아니 왜 맞아 아아 쭈라락? 라스트 불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거야 지금 한 쪽에서만 올라오고 있는거야 우와 너무 무서워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었지? 기억이 안나네 나는 어떤 해골을 타고 가야할까요? 어어 노 어차피 바로 이거 타야되는거지 오케이 찌지갑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어째서요 동네 한바퀴 내가 빨라 친구들 고마워 길을 열어줘서 그거 단골을 하나 새봄라 눌러진다 안돼요 commanders 너무 ghast 용도양이 편습 마지막으로 ihn 이제 아마 전부 다 뉴쉽이다 음 뉴쉽이야 이거 월드야 월드엄청좋아하네 근데 왜이러져 이거? 장난하나? 아이고 그러시구나 가셔야 돼가지고 아하 다음앱은 뉴쉽입니다 다음앱은 뉴쉽 맞출거에요 뉴쉽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왜 세발 던지는거? 와 이거 진심인가? 아 그만와 아 이거 얘네 오려고 하는게 아닌가? 아 제발 얘들아 진짜 진심 진심 왜 세발 던져 왜 세발 던져? 어어어 으악 와 기계 맥혔다 와 이거 진짜 맵 처음에 그 가 가시가 아닌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검은꽃 사이 떨고 떨어지는거 너무 힘들었어 일단 저는 뉴쉽인데 어 제마님께서 슈마 쓰리면 2천원 슈마 원이면 천원을 후원해주신다고 하는데 뉴쉽 예상대로 뉴쉽 왓 방법이? 아니 이거 방법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깨냐? 아 여기에 둔다구요? 얘가 피를 밟아도 날 안죽인다고? 가능성이 있긴 하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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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살았다 휴후 휴후 내가 이거 나오자마자 근데 내가 문을 안 들어가가지고 흐흫 아니 위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 눌러가지고 조금 늦게 문을 들어갔거든요 기록은 안 나오겠어 야 이거는 화룡반지님이 정확하게 예상하셔가지고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편하게 깼네요 여우 문 바로 안들어갔는데 여우 문 바로 안들어갔는데 여우 문 문 문 감사합니다.